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오늘 어린이집 가볼거야 어린이집 상담 갈거야 선생님이랑 예쁜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갈거야 안녕하세요 애포야 가서 우리 상담 잘 받아보자 엄마 아야했지 엄마 아야했지 엄마 아팠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왠지 오늘의 추억이 가자 노아 아기 상어가 있네 노아 노아야 재밌는게 엄청 많아 어 부릉부릉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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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래? 선생님한테도 그럴거야? 못 먹. 못 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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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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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야 이제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친구들 수업해야지. 아니 그거는 정리하고 와. 정리하고 와. 선생님 드려요. 선생님이 잘 가지고 있을게. 와 잘했어요. 잘했다 박수. 로아야. 로아야. 귤. 아빠가 귤 가져가서. 손 닦고. 손 뽀글뽀글 씻고. 귤 먹자. 거품으로. 손 닦고. 아까 친구가 먹는거 보고. 로아도 너무 먹고 싶었지.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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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로아. 일로. 가 behavioral기실. 집사2 router avez 주 reflections Guerrero sheh 미성 아들 디디디 디디디 디디디가 뭐야? 어떤가? 엄마한테 알려줘 같이 가보자 아아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 가서 볼래?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할까? 응 우리 집에도 트리 할까? 응 어 하고 싶어? 우리 집에서 트리 할까? 귀여워 누구지?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응 밖에서는 뽀뽀 안해도 돼 집에서만 하는 거야 가자 깜짝 놀랐네 디디디 아아 로아 어린이집 갈래? 응 다음주부터 어린이집에서 로아 나오라고 하셨어 네 가서 네 할거야? 네 선생님이 로아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할거야? 네 안녕하세요 할거야? 그리고 정로아 부르시면 어떻게 해? 네 네 할거야? 우리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까? 네 우리 다음주부터 어린이집 다니는거야? 알았지? 응 올라pra 선생님 안emary itaire 외뛰 코너마 이 씨가 결혼할termin쯤명이 우리 오늘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이구나 우리 오늘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이구나 선생님 만나러 안가? 선생님이 로아 부르실 건데 선생님이 정로와 부르시면 어떡할 거야? 뭐? 그래 우리 일어나야지 우리 빨리 만나놓고 어린이집 가자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기다려 뾱뾱 만나러 갈까? 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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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야 너 어린이집에서 자랄 수 있어? 뾱뾱 안녕하세요 잘할걸? 뾱뾱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할거야? 친구들한테는 네 하는거 아니고 친구야 안녕 반가워 사랑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지 너무 예쁘다 맞아 그렇게 해줘야지 이리와봐 머리 예쁜 빙꼬 사야지 ux2 히히 히히히 요렇게 으이이 선생님 만나러 온다고 그랬지? 저 홍보는 매일 조금 науч인을 재밌었어? 내일 또 올까? 맨날 오고싶어? 그렇지 트리 보러 올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기린 토끼 가방이다 루아 정루아 선생님 해봐 선생님 선생님 맘마미 맘마미야? 모모 안녕해 안녕 우리 뺑뺑 보러 가야지 트리 봐야지 어린이집 트리 보러 가자 뺑뺑뺑뺑 도착했어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들어갈까? 우리 같이 들어갈까? 엄마 보지도 않고 응 우리 로아 10시 반쯤 데리러 오시면 될까요? 10시 반이요? 네 아니 엄마 너 disc 네 로아야 로아야?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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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야 잘 놀았어? 어구 신발 신어야지 친구가 잘 놀았어? 누구 만났어? 마마미? 선생님 만났어? 또! 누구 만났어? 친구 만났어? 로아야 어린이집 좋아? 선생님 좋아? 친구들 좋아? 이렇게 했어 안녕?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어? 포토! 로아 맛있는 거 찾아볼래?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제 사과 먹었잖아 사과 어딨어? 친구들이랑 먹었어? 친구들이랑 먹었어? 친구들이랑 사과 콕 해서 먹었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해봐 그렇지! 어린이집!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안녕하세요 친구가 왔니? 여름이 왔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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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는 이리와는 atge시키는 이렇게 로아야 로아야 로아 엄마 다녀오셨다 머리 예쁘게 했는데 안 울었어? 안 울었어요? 이야 대단할까 네네? 네네 하고 싶어? 아 인형 넷네 시켜줬다고? 응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렇지!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렇지! 잘했어! 어린이집 좋아? 응 으흐흐흐 잘 오셨어요 잘 놀았어? 네 잘 놀았어요 누구랑 놀았어? 이끼 친구 로아 맛 맛 잘 먹었어? 진짜? 리얗국 나왔다면서? 리얗국 우리 로아가 제일 좋아하지? 오늘은 로아가 처음으로 점심을 먹고 집에 왔는데요 3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방금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촬영은 못했는데 엄마 엄마 잘 안그러는데 엄마를 연심 부르면서 저한테 안 떨어지더라고요 잘 달래지지가 않아서 토닥토닥 해주다가 제가 로아 어린이집에서 엄마 많이 기다렸어? 하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3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밥까지 선생님이 주시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나봐요 내 마음을 이제 알았어 이런 느낌으로 응 하면서 울음도 그치고 진정이 좀 됐어요 로아야 근데 내일 어린이집 가고싶지 내일도 어린이집 갈래? 응 근데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은 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오빠가 생일잔치를 해서 거기 가서 생일 케이크 불기도 해보고 사진 보니까 엄청 재밌게 놀았더라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엄마가 언제 오나 내심 불안하고 궁금하고 무섭고 했었나봐요 너무 안쓰러워서 한동안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적응을 잘하고 있죠? 응? 로아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귤 주신다 귤 어린이집 할거야? 응 어린이집 가자 가자? 귤 먹으러 가자? 어린이집 갈까? 어린이집 가자 해봐 어린이집 가자 어린이집 가자 어린이집 가자 친구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귤 먹었어? 응 슈퍼도 먹었어? 응 진짜 맛있었겠다 쌉 일어났어요? 응 응 로아야 어린이집 갈까? 네 어린이집 갈까? 어린이집 갈아 만날까? 우리 친구들 뽀뽀는 안되고 엄마아빠 엄마아빠한테만 해야해 뽀뽀 어린이집 가면 또 누구있어? 엄마아미 선생님 계셔? 응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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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았어? 미끄럽네 미끌 미끌? 이제 어린이집에서 코코넨을 할 때 이거 입을 쓸거야 알았지? 네 미끌 미끌 쓸거야 어린이집에서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코코넨 하고 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디서도 이렇게 예쁜 시가 되셨어요? 재채냈어요 재채냈어요 재채냈 다녀올게요 아 엄마 갔다올게요 일어나면 연락 드릴게요 네 전화하자 전화하자 지금 다행히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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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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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아줄까? 신발 신고 엄마 안아줄게 예쁜 신발 신고 가자 로아 신발 예쁜 거 신고 왔잖아 로아 내내 했어? 네 멋있다 잘 잤어요 로아야 재밌었어? 로아야 머리 누가 이렇게 예쁘게 묶어 주셨어? 마아.. 마..마미 선생님? 로아야 로아 귀여워 조심조심 잘 가 빠 빠 머리 너무 이쁘네 누가 묶어 주셨다고? 마마미 선생님 묶어 주셨어?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지금 인사하는 거야? 집에 가는데 엄마 아 엄마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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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